헤이 컴온! 리슨 청아! 리슨!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가 성대모사하는 그분이 볼륨에 오셨습니다. 섹시, 귀여움, 멋있음, 사랑스러움까지 다 갖춘 그분! 제가 청춘 목소리로 모셔볼게요. 제시언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너 청아 일로와. 너 일로와. 청아가 지금 계속 저를 흉내를 내는데 제 앞에서는 처음이거든요. 시켰대요. 시켰대. 시켰어요. 지금 어때요 기분? 무서워요. 오늘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아 정말 진행을 너무 잘해요. 밖에서 들었는데 You have that radio voice. Thank you.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very calming. 언니한테 칭찬을 또 이렇게 듣고 시작하네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끝까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오케이. 자 청춘한 만남 신곡과 함께 돌아온 제시언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언니의 스타일대로 한 번 더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 끼를 한번 이렇게 발사해 주십시오. 내 스타일이 있나? 그냥? 그냥 언니 스타일. 하이. 하이. 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여기. 아 재수 없어. 왜요? 왜요? 아 그냥. 여기 김혜정님께서 제시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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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당당하고 귀여운 모습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기다려nty contact. 고만로 해주셨고요. 그래서 양휘정님께서 제시 오늘도 많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박혜진님께서 우와 제시 언니는 텀블러도 세네요. 블링블링 모든 게 시선강탈. 여기서 anchor National Moon을 받아봤습니다 이거 팬분들이 해주셨다고 근데 알이 하나 떨어졌어 밑에 되게 떨어졌네 이거 근데 그 뮤비에도 있는 거 나왔었죠 언니 이거 이렇게 하면서 아 또 제가 다 챙겨봤습니다 역시 정아 홍미숙님께서 예쁘고 멋있는 두 분 행복한 한 시간 부탁드려요 라고 오늘 몇 분 하시나요 우리 우리 딱 이제 한 50분 정도 하나요? 짧네 짧네 짧아요 은근 이제 딱 언니가 입이 풀렸다 싶으실 때 보내드릴 겁니다 왜 보내?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퇴근 가야돼? 네 가셔야 돼요 일단 어쨌든 나는 아 그리고 제시 컴먼이 아니고 제시 컴먼 제시 컴먼 하이톤으로 I have to have that little tension 자 몰랑이님께서 별디가 볼륨에서 제시님 성대모사 강습되었어요 아 언니 강습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비언니랑 뭐가 좀 다른지 얘기해달라 누구랑요? 가비언니 가비 zoom in zoom out 했던 언니 있잖아요 비슷하다고? 아냐아냐 가비언니도 헤이 이거 많이 하는데 언니의 헤이랑 가비언니의 헤이가 뭐가 다른지 내가 느끼기에 뭐가 다른지 한번 compare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외국 사람이고 I don't think 가비's from America she's not so 나는 그냥 헤이 미국 사람들은 헤이가 되게 다양해요 헤이 하이 헤이 헤이 하이 이러는데 가비씨는 약간 그냥 약간 maybe she's 그냥 약간 자기의 그런 많은 헤이 I don't know Yeah she's kind of like LA style 근데 LA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그죠 LA에서 온 건 아닌데 이제 LA 바이브를 좀 가지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어서 하자 언니가 이제 그 제시님께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님이라고 해야 돼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하지 그러면 그래서 그 인별그램에 그 남겨주셨잖아요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댓글 남겨주셨잖아요 어디요? 인별그램에 아 네네 거기서 이제 남겨주셨잖아요 제가요? 네 안 남겨주셨어요? 남겨주셨죠 핫해박 하고 했잖아요 어땠어요 들었을 때? 뭘 들어요 저는 일단 청아를 스포트로 해주는 게 전 중요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죠? 이게 저는 일단은 volume up 자체를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청아가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아가 이런 게 있다? 청아가 저보다 이젠 동생이고 후배지만 저는 그냥 약간 그냥 제시 언니 이렇게 하는데 맨날 선배님 선배님 이러니까 맞아요 나 되게 늘게 늘게 들려 아니에요 이제는 언니 이제는 언니 네 이제는 언니라고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거는 후딱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계셔서 네네네 자 박재범의 아이들님께서 제이팟과 계약하신 두 분 소속사 식구가 됐는데 다 같이 회식한 적 없나요? 그리고 두 분 사석에서 따로 만나기도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선 없어요 없어요 일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고요 우리는 다 각자 다 각자 따로따로 일을 해요 왜냐면 일단은 재범이는 자기 거 하고 나는 내 거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스가 없어요 그냥 우리 개인 이렇게 하고 청아씨도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청아도 한 번 맞았었다 우리 언니 연습하실 때 그때 막 급하게 만나가지고 강아지 보고 막 난리 나고 눈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근데 우리는 약간 회식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뭐뭐인 줄 알죠? 약간 되게 자유롭고 각자서 잘 각자 일단 너무 바쁩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 출근하느라 바쁘고요 네 바빠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시 언니랑 저랑은 제시님이랑 저랑은 이제 전화통화를 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성대모사 그래서 한 번 해주세요 청아 listen 아니 잠깐만 언니 청아 listen you laughed so that got matters 내가 이걸 어디를 봤는데 어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거야 어 진짜요? 아니 장난이야 하자 왜냐하면 내가 청아 listen을 하는 거는 많이는 안 해 진짜요? 근데 말을 안 들을 때 청아 no listen no 청아 listen listen 언니가 주로 좋은 조언을 해주시려고 하실 때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실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언니한테 조언을 구할 때 진짜 뭔가 되게 진중한 얘기를 할 때 언니가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신곡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네 제시의 신곡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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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네 렛츠고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언니 너무 제시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 진짜 촉박한 시간에 어 이렇게 노래도 뮤비도 만들고 막 저도 이제는 제 성격상이 너무 퍼펙시니스트다 보니까 제거를 다 제가 약간 만지는 스타일이에요 네 뮤비도 막 3일동안 안무도 3일도 못 배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태고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맞아요 어 뭔가 되게 빡 어 약간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맞아요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여기 있고 우리 팬들도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그리고 청아도 너무 이렇게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 많이 많이 근데 중요한 건 뮤비를 봐야 돼요 색감이 와 너무 예쁘더라고 색감이 그거를 제가 막판에 태국에 와가지고 발매하는 날에 전에 가가지고 색깔을 그때까지 정확히 안 나온 거예요 와 진짜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흐릿하고 이게 정확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색깔을 어떻게 진짜 쨍하게 보이게 했는데 그게 그만큼 나온 것 같아요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와 근데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청아도 다음 뮤비 때 그렇게 아 쨍하게? 근데 좀 비쌀 거야 it's gonna be a little bit money but costy costy but worth it worth it 네 우리 완벽주의자 제시 언니님께서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쨍하게 자 그리고 홍보 좀 해주세요 또 노래가 어떤 뜻을 담겨져 있고 아 깜은 어 이걸 제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깜을 제가 깜에 대해서는 다행한 맛이 되는 거야 I have so many flavors right and it also means 본인들도 flavor가 많으니까 다 보여주려는 거예요 맞아요 다양한 맛이 있죠 맛이 있고 어쩔 때는 뭐 flavor도 뭐 달콤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저를 봤을 때 되게 센 언니라고 센 사람이라고 보는데 저도 스위트할 때 두고 있고 다행한 맛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 표현을 다 담아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도 다행한 마술을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언니 제시님 거 많이 봤는데 예능을 그 어 뭐 이 정도는 껌이지 이런 뜻도 담겨져 있다고 그렇죠 이제 메트4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것도 껌이도 아니지 노래 내용을 보면 조금 개판인데 아 그만 쉬어도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음악은 저는 음악을 만들 때는 재미있게 만들어요 그렇죠 가사를 너무 막 너무 막 어렵게 어렵게 쓰지 않고 그냥 정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신나고 춤추고 싶고 기분 안 좋을 때 이럴 때 들으라고 곡들을 만듭니다 저는 쉽고 쏙쏙 들어오게끔 맞아요 끼기에 그냥 박을게 제시 언니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박혀요 네 근데 그게 참 안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진짜요 가수로서 되게 오래 했지만 저도 이제는 가수잖아요 그렇죠 I love singing and doing R&B and just like acoustic tracks 이런 트랙을 하는 걸 너무 좋았는데 이게 pressure가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이제 줌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음악을 계속 안 놨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나왔지만 저는 만족해요 그리고 반응들이 있다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뭐 그런 거 다른 거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노래 듣고 엉덩이 씻게 막 하면서 막 이런 기분이 좋다는 건 저는 뭔가 제가 잘했다는 거를 느껴요 그리고 또 제가 막 많이 찾아봤었을 때 되게 새로운 도전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아 되게 너무 용감하고 너무 멋있다라고 그때 또 소름 돋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컴백하시기 전에 연습실에서 잠깐 뵀었잖아요 강아지랑 그때 비트가 너무 좋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엄청난 프로듀스 팀이랑 작업을 했다고 자랑 좀 해주세요 뭐 누굴 자랑해 프로듀스 팀 아 프로듀스 팀 일단은 그 비트가 스테레오 타입스라는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같이 구치도 하고 보잉이라는 곡도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브루노 모어즈 24캐릿 뭐 저스틴 비버 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노래를 찾고 있는데 막 20개를 보내주는 거예요 maybe like 40 40개까지 근데 저도 이제 노래에 민감하니까 딱 이걸 들었는데 이건 거예요 뭔가 다른 노래들은 그냥 너무 약간 팝 약간 뻔한 느낌 근데 이거는 뭔가 저는 이 느낌이 이게 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시언니만 할 수 있어요 나도 이걸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딱 녹음식에 딱 한 방에 그냥 한 거예요 원테이크 원테이크 해가지고 원테이크? 원테이크 근데 그거를 더빙을 원래 하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하면서 헤이 도 유 댄스 엉땅이 체크 오케이 막 이렇게 그냥 누운 거예요 거기만 근데 이거는 원테이크를 가고 더 이상 더 잘할 수 있지 못하는 거 그거는 진짜 리얼하게 러하게 가야 되는 와 멋있다 그래서 나도 약간 어 나 이거 어떻게 방송을 하지 이 노래 너무 숨 막히고 춤도 너무 힘들고 뭐 이러니까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좀 많이 힘들지만 저는 어쨌든 어 저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만족스럽고 우리 팬분들이랑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만이라도 너무 만족스럽다 그렇죠 제비님들이 좋아하면 끝난 거죠 제비 I love 제비 I love 제비 네 또 안무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빼놓을 수가 없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수우파2에서 활약 중이신 마네킹과 함께 작업을 하셨다고 네네네 오 진짜 너무 고맙죠 그 진짜 시간 갑작스럽게 시간이 없는데 네 진짜 이게 알다시피 이게 안무를 맡기는 게 제가 이제 안무팀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이걸 막 다 맡겨야 되는데 저도 지금 노래도 정신없는데 이제 갑자기 버키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버키언니가 저 예전에 샌언니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어? 수우파 나오네 그래서 내가 어? 바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언니가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젠 안무를 배우 딱 시한이 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보다 한 10배 어려웠어요 진짜요? 그 언니가 원래 버키언니가 크럼핑을 너무 잘해요 그쵸 원래 또 되게 조그만데 힘이 너무 세요 저 팔씨름 졌어요 그 언니한테 처음이야 여자한테 팔씨름 지는 거 저 진짜 여자 팔씨름 진짜 거의 다 이깁니다 거의 거의 like 89, 90% 근데 버키언니가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근데 안무를 딱 시한이 왔는데 막 너무 좋은데 내가 소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와 너무 잘하셨던데요 심플리파이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렵대요 이게 왜냐면 골반두이랑 하체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 스쿼트를 계속 하더라고요 무릎하기 모든 사람들이 무릎하기 다음날 아프다고 해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제 같이 남자 아이돌 분들이랑 진짜 함께를 많이 하는데 남자 아이돌들이 너무 하고 싶대요 이게 너무 재밌다고 근데 재밌어 보여요 근데 남자들이 오히려 엉덩이를 잘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잘하는 거 당연히 있지만 남자들은 이게 뭔가 다리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덩이 춤이라고 생각하는데 엉덩이 춤이 아니에요 하체를 그러니까 약간 개다 개 이거 뭐야 개다리 개다리 느낌인데 이제 그게 세게 하려고 보니까 엉덩이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게 터끼링이 돼버린 거야 어 근데 진짜 진짜 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또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청아가 있다가 같이 하고 싶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아랑 이제 같이 도전을 해봐야지 제가 그 솔직하게 궁뎅이는 없지만 열심히 흔들어보겠습니다 궁뎅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뎅이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개다리 개다리 하체가 중요합니다 네 좋아요 제가 열심히 한번 튕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쯤에서 제시의 검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요 어떻게 즐기면서 들으면 될까요 어 저는 그냥 어 일단 이거는 진짜 거의 세 번째 라이브이고 제가 사실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가짝 솔직히 라디오에서도 처음이에요 라디오에서는 처음이에요 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잘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뮤비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뮤비를 같이 함께 틀어서 봐주십시오 여러분 와우 청아 와우 청아 힘이 많네 힘이 많아요? You have a lot of 힘 I do Power Thank you 오 예스 아 네 라이브석으로 언니 이동해주세요 제시님 네 자 여러분 제시의 신곡입니다 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즐기셨는지 자 뮤비 보라고 하셨죠 여러분 뮤비 색감 어떤 착장이 가장 예뻤는지 또 제시 네 제가 또 잘 찾아보잖아요 우리 또 제시님께서 그 너튜브에 스스로 댓글을 다셨어요 어떤 착장이 제일 예쁜지 그 착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입으셨거든요 맞아요 이거 사투 알려주셔야 돼요 되게 갑자기 이렇게 키가 작아졌죠 마이크 키 크면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블루베리, 스타베리, 타이거 맛있대 내 입지 묵기 척척, 마 피 철리시 어서 예, I'm so global, all my dollars, hold up, take that photo I'm feeling freaky, deaky, super sticky, ee, leaky 난 계속 심어대지 내 뒤에서 every day a holiday, 어떻게 널 말릴래? 굴 바라봐, 벗줄게, light is sweet, just let it be ayy, where you from? 심어대, 내 파티 Touch your toes, throw them against you, whoa Do your dance, 엉덩이, jack it up Los your breath, go and take it off Now make it clap, 손 어식, 박수 charge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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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 Glum,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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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 Now tease that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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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yum, yum Now tease that Tear it off, even on, blow it up, sugar rush, now do that bubblegum, now do that bubblegum, now do that bubblegum, now do that bubblegum, now do that bubblegum Boy you know you want it bad, all of this and all of that, 잠깐만 sepoon인데 이 자식들아 Suck it dry though, my booty duty tak takoon, you know you love this attitude so bring it back I think we should Hey, where you from, shiver door, now pop that, touch your toes, throw them against the wall, do your dance, 엉덩이 take it off, lose your breath, go and take it off, now make it clap, 손 없이 박수 줘, now taste that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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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make you fall in love Now put it on your tongue I know you want that gum We want that gum, everyone! You bought that gum? We want that gum! 와, 여기서 근데 소리가 찢어진다? 아, 근데 언니 진짜 찢었어요 어? 너무 예뻐서 You did it 아, 진짜 여기 이미지님께서 진짜 노래 너무너무 신난다고 해주셨고요 아, 이게 근데 내가 딱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춤을 나오지? 그럼 가사가 들려줘 이게 너무 뭐가 많아 뭔지 알지? 와, 와, 와 또 여기 현이님께서 발성 후덜덜 역시 제시다라고 감사합니다 네, 또 김다혜님께서 시작부터 힘으로 눌러버리는군요 라고 해주셨고요 7821님께서 저절로 춤이 춰집니다 라고 해주셨고 리이님께서 콘서트장에 와있는 것 같아요 생동감이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혜지님께서 뮤비 같이 틀고 보고 있는데 와, 제시언니답다 의상 컨셉 진짜 파격적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만 골라요 다 예뻐! 라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4047님께서 끼기 골프 연습하는데 껌 덕분에 힘 넘칩니다 와, 골프하면서? 골프는 근데 되게 진지하잖아요 근데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차출차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춰야지 근데 조준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골프를 치면서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제 노래도 그렇지만 모든 노래 들으면서 이런 신나는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밝고 웃음하는 줄 알죠? 네 이런 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칠 때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음악이라는 게 너무 파워풀해요 왜냐면 음악이 우리를 기운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끌어다 주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음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저한테는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표현이거든요 보선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사랑 노래도 만들고 싶고 왜냐면 사람들은 저는 이런 노래만 할 줄 알잖아요 No I love your song 영어 나왔어 저 언니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Star Every day I've seen that I'll move around you 부를 줄 알고 여기 리버브 넣어준는데 안 불러줘요? 근데 제가 왜 의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냐면 그 거기에 한 열 열한 개 maybe 11 outfits가 들어갔어요 10 to 12 예스 근데 너가 어떻게 나보다 더 알지? 자 여러분 종이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 3부에서 마무리하고 지금 4부에서 들어 볼게요 아 예예예예 여러분 광고 듣고 올게요 바이 아직 바이 아니야 청아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됐고요 오늘 청춘한 만남에 오신 사랑스럽고 섹시한 우리 언니 우리의 누나 누구시죠? 그래서 나 누누난나 제시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청춘한 만남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 볼게요 어 제시가 직접 추가합니다 볼륨 위키 네 제시 혹시 제시님 그 본인 등판이라는 컨텐츠에 나오셨던데 네 그때 이제 나무 땡땡 나무 땡땡 나무 땡땡 나무 위 땡 거기서 뭐 되게 너무 TMI스러운 부분들 많이 발견하셨나요? 모른데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 너무 뭔가 콘텐츠를 많이 한꺼번에 하루 막 세 개씩을 해가지고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무슨 말을 뱉은지도 몰라요 그냥 다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다 봤거든요 아 진짜? 어 청아 다 보면 당연히 다 보죠 그치? 내가 듣고 그 말일 때 TMI 뭐였는데 그 일단 아 제가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어떤 뭐고 TMI 많았어요 언니 부모님 맨션 사드린 거 오 오 오 그거는 TMI가 아니죠 그냥 It's true but like 가족밖에 없는 거야 음 뭔지 알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사시니까 제가 열다섯 살 때부터 여기서 혼자 와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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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그쵸 그래서 어쨌든 뭐 맨션까지는 아니고 방 일곱 개라면서 그니까 그리고 거기 프라이벳 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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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맨션 I mean I don't wanna stay That's not an normal house It's a mansion 근데 TMI는 아니죠 또 다른 TMI 뭐했죠? 오라버니 직업을 모르셨어요 아 my brother 아 왜냐면 어 청아씨는 오빠 언니 있어요? 없어요 그쵸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이렇게 멀리서 살았으니까 네 저는 되게 오빠 오빠들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오빠들이 강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오빠랑 저는 How are you doing? 뭐 잘 지내? 이런거만 얘기하지 자기 각자 일하느라 바쁜거야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직업도 많이 바뀌고 막 하는데 우리 둘째 오빠가 이런 카메라죠 이런거 네 뭐 아무튼 이런거 중에서 뭘 안해서 뭘 만들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한국말로 부품? 인가? Something 근데 첫번째 첫째 오라버니의 직업을 모르신거 아니었어요? 오라버님? 네 오라버님 오라버림을요? 오빠 My second brother First brother가 이제 이거를 하시고 네네 Second brother는 이제 삼 삼에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파이낸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럼 안온거죠 네네 그정도는 많이 안온거지 그쵸 네 그리고 또 막 그 그 오빠들은 제가 노래다운지도 몰라요 알겠죠 뭐 어느정도 어느정도 아니 또 알거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보셨을거에요 아는데 말을 안해 뭔지 알죠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치 네 이제 그런게 있지 자 여기 볼륨에도 이제 그런 추가하는게 있어요 볼륨위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냥 심플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첫 질문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아 오케이 네 자 첫번째 질문입니다 데뷔 19년을 앞두고 있는 제시 14살 때는 이런거 진짜 힘들었지만 이젠 껌이다 하는게 있다면 뭔가요 18년 동안 뭐라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 좀 잊어놓은 껌이지 하는 것들 네 인생은 껌이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더 잘될수록 그리고 더 와이저 할수록 와이저가 뭐죠 더 깨어있고 알아갈수록 살면서 이제 더 어려워져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디시즌도 진짜 잘 만들어야 되고 네 이렇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진짜 지금도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뭐 인생이 껌이라고 누가 그래요 인생이 뭘 껌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너무 힘들어 살기가 모두 여기 분들 다 살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냥 살면서 실수도 하고 배우고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사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즐기면서 근데 제가 너무 인생을 안 즐겨요 즐길 줄 몰라요 사람들은 이제 저를 외모로만 따졌을 때 제가 하는 배트를 말에 예능에 봤을 때 아 재시는 막 아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근데 저는 진짜 진짜 집순이고 1순위 막 1밖에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막 술도 안 마시고 밖에도 잘 안 나와 이래가지고 네 어쨌든 행복이랑 즐기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아 그럼 나는 후회를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맨날 생각해요 아 난 좀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면 후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모르잖아 제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즐길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즐기려고 노력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아 이거 잘 돼야 돼 이거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데 저는 이제는 뭔가 또 배웠어 또 깨달았어요 아 좀 풀을 거는 풀어야 되고 The things that are not in your hands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잡히지 않는 것들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것도 다 약간 이게 완벽주의다 보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아직까지는 없다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네 여러분들도 다 그냥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방송에는 사람들이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청하 마임업에서는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진짜 청하 팬들이랑 우리 재비들이랑 다 여러분들 다 여기 다 같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심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아니 뭐 후회할 수도 있지 근데 후회하는 게 뭐 어쩌면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쵸 완벽한 사람 여기 카메라 오빠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약간 악플도 안 보냈어요 이제 저도 안 봐요 그러니까 봐요 근데 진짜 댓글도 달아요 오우 너무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 이런 꼬마들이더라고 근데 이제 안 꼬마들도 있잖아요 그쵸 보면서 그냥 약간 아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이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제시님은 그게 껌이기 됐네 악플러들도 아 뭐 나 공격해도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다 아 근데 그렇게 해다가 또 악플을 많이 또 달 수 수도 있으니까 달지 마세요 인생은 여러분 껌이 아닙니다 근데 내 노래는 껌이에요 오케이 노래만 근데 이 노래도 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목은 껌이지만 쉽지는 않아 그쵸 너무 어려웠어요 방금 해봤는데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이때 하면 안 됐어 숨차 지금 자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자 한때 초콜릿을 하루종일 먹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요즘 어떤 음식을 사랑하시나요? 음식은 다 사랑합니다 저는 다 저는 콩나물을 너무 좋아해요 콩나물? I love 콩나물 콩나물 Like 그거 뭐야 그 생선 쬐까만 거 생선 쬐 아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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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고 저는 약간 건강 음식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은 스위트도 있어요 제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초콜릿 하루종일 드셨다고 오늘이요? 아니요 아니요 예전에 하루종일 먹을 수도 있었다고 하루종일 먹을 수 있고 새벽에 하루종일 봉투가 이만큼 있으면 다 먹어요 이빨 썩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렇게 절 따라하시면 안 힘들다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 가볼게요 네 네 네 언젠가 연기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탐나는 역할이 있다면? 저는 일단 기회가 오면 어 연기는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연기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 근데 청아씨도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Like 개그 근데 저는 정말 외국에서 했었으면 말이 이게 표현이 좀 잘 되잖아요 그쵸 한국말 저는 이게 이게 읽는 거랑 표현하는 게 너무 달라요 저한테 어려워요 근데 저한테 저는 도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기회가 오면 저는 약간 투무엘 같은 거 꼭 하고 싶어요 오 말을 안 하는 거 그냥 그냥 진짜 조금만 말하고 네 몸으로 표현하는 거 오 액션 근데 저는 액션 청아도 알다시피 우리는 가수다 보니까 네 연기도 할 줄은 어느 정도 알아요 왜냐면 음악도 연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뮤비 찍을 때도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뭐 개그도 좋고 응 저는 액션도 좋고 로맨틱도 좋고 근데 남자랑 뽀뽀하다가 웃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그런 역할이 한번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 사실 연기해요 미국에서 근데 시간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아쉽다 그래서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쉽지 않아요 왜냐면 또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거는 그럼요 저는 팬으로서 아쉬워요 제비로서 아 청아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상상한다는 제시 최근에 머릿속으로 그려본 일은 뭔가요? 오 너무 많은데 진짜요? 딱 마지막으로 생각 들었던 거 한 가지 그러니까 질문이 내가 그러니까 저는 많은 질문을 다시 천천히 말해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상상한다는 제시 최근에 머릿속으로 그려본 일은 뭔가요? 오 근데 이거는 그거는 네 말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오케이 못 말해야죠 그러면은 그냥 언니 혼자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알 건데 제가 조금 요새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어 어 뭐 이런 말을 해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왜냐면 그런 낫건 뭐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뱉는 말을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저는 그냥 건강이 정말 최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우려했다 건강이 중요하지 건강을 잘 안 지키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이번에 진짜 느꼈어요 그거를 몸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면 못해요 아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건강을 챙겨입시다 우리 챙겨입시다 자 우리 그러면은 아까 안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틀어달라 그랬거든요 바로 제시의 제 최애곡입니다 Star 듣고 오겠습니다 제시의 Star 듣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처음 들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약간 되게 마음이 찡하고 그때부터 약간 완전히 제가 제비가 됐었던 기억이 나요 와 Star 듣고 그때부터? 그렇게 나중에? 아니 그 잘못한 였는데 내 아픔을 듣고 아니 그 뭔가 진짜 언니 더 대단하고 존경하게 됐었던 Because I didn't know your whole story Thank you 당연히 누구나 다 제 인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청아도 그렇고 근데 저도 이젠 이렇게 19년이 거의 다가오는 이젠 다가오잖아요 아직은 아니다 여러분 18년이에요 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젠 제가 이거를 노래를 만들면서 사실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냥 앨범에 들어가 있는 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아픔 얘기 제가 걸어왔던 길 제가 힘들었던 시절 제가 학교 어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가 저한테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 여러분들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다시 되돌아 다시 되돌아 다시 되돌아 뭐였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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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응 돌아가도 아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돼 돌아가도 저는 절대 안 변할 거예요 아 돌아가도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희망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좀 슬프게 들리고 아 제시가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런 상황 있을 거예요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이 곡을 진짜 우리 제비들한테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힘을 always look at the stars there's hope everywhere 희망은 언제나 있고 언제나 있고 별을 항상 쳐다보면서 희망을 키워라 그리고 자기를 자신을 믿으면 돼요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저는 다 이뤄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10년 넘게 걸렸지만 그래도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어 슬퍼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It's making me sad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항상 희망을 갖고 무너져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 지금 이게 지워지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별아랑에게도 저희 팬분들에게도 추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본인이가 이 정도 3662님께서 한 소절 더 듣고 싶어요 star 저도 너무 좋아해요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네?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했는데 패스할까요? 네 패스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너무 슬퍼요 네 지금 약간 울먹울먹 거리셔서 슬픈게 네 한번 DJ의 권한으로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해피님께서 제시는 별 중에서도 유독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인 듯 요 라고 하트 보내주셨어요 또 인생은 즐거운 님께서 뮤비에 나온 리틀 제시 너무 귀여워요 데뷔하던 때 제시를 떠올리며 등장시킨 리틀 제시인가요? 제가 제가 이제 그 이제 우리 회사의 ANR분이 제가 이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 뭔가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제 몸으로만 아이템을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좀 지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리틀 제시를 했어요 음 음 근데 이젠 구지라는 노래를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뭔가 이 애기들이 요새 그 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갑자기 그 친구 한대요 노래를 듣고 한대요 근데 그 전전날인가 안무도 저도 배우고 있는 중에 온 거야 오 왔는데 울면서 어 언니 막 이러면서 저 언니 너무 사랑해 막 이랬는데 저는 약간 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나 아니면 애기가 근데 애기가 언니 걸 다 봤다는 거야 근데 언니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 뭐니 그 물어봤어요 그니까 나는 애기를 보면 어 맨날 애기들이 요새 이제 당연히 막 아이돌도 많고 막 이쁘니까 아이돌도 있고 가서 이런 꿈을 많이 애기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는 she wanted to be 음 그 뭐라 그러지 아 암튼 되게 like 그 디텍티브 같은 걸 하고 싶었대요 제 꿈이 자기 꿈이 왜 이런 거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누가 사리 무슨 사건을 했어 네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이걸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게 나는 너무 대단한 거 약간 심리 쪽으로도 뭔가 튀어있네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또 생각해 난 너무 아이가 원하는 거야 이 친구를 보면서 와 진짜 이 아이는 진짜 이거는 정말 애가 끼가 많지만 어쨌든 결론은 꿈이 다른 거예요 완전 어린 아이가 근데 이제 뮤비를 하는데 결론은 안무도 자기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무를 배웠는데 진짜 뻥 안 치고요 한 10분 안에 배웠어요 오 근데 언니 저 다 했어요 이러면서 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 봤어요 근데 같이 또 이렇게 챌린지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귀엽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와 진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진짜 그 친구는 정말 잘 될 거야 음 너무 어린데 너무 깨달아 있어 깨어있고 음 그래서 진짜 보면서 아 나도 이런 딸을 꼭 낳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네 좋아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지금 광고를 듣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 계속 날 잘리네 아 죄송해요 광고 중요하니까 광고 듣고 올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 박혜진 님께서 제시 언니 센 언니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또 1222 님께서 제시 울지 말아요 원래 좋아했는데 오늘 더 좋아졌어요 하트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네요 저는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가 많은가 봐 네 일단은 청하가 제가 지금 이 모습을 처음 보잖아요 너무 잘해요 오 잘하고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들으면서 막 막 약간 이랬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marrying cell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